내가 정말 잘할게 저 약속 없는 말을 삼키려 네, 워너원 동생들 이번 바바르 우리 지성글의 팬분들이시죠? 팬클럽 팬분들께 한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워너원 멤버들 중에 제가 첫 솔로로 나오는 것이라서 사실 부담이 많이 돼요. 왜냐면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런 모습이 또 동생들에게 좋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또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. 일단 혼자 작업을 하니까 멤버들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. 진짜로 한순 자고 이러면은 캣톡방이 단톡방이 진짜 80몇 개가 와있어요. 잔글도 없나 봐요. 멤버들이 진짜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80몇 개가 또 다 자고. 자고 일어나면 또 90몇 개가 와있거든요. 정말로 저희 매일매일 연락하고 전화 통화도 정말 자주 하고 있거든요. 아까도 전화 왔듯이 너무 서로 스케줄도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3월에 또 제 생일이랑 성운이 생일이 있어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. 동생들이랑 다 같이 그래서 꼭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너무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동생들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걸 전하고 싶고요. 카메라 보면서 동생들에게 그냥 영상 그냥 남깁시다. 이거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시작을 멋지게 할테니 계속 우리 또 함께 하자. 시작을 때 멋지게 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형이 길을 통해 되니까 믿고 따라와라. 네. 어 저기 얘들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할테니까 어 정말 노래 계속 듣고 싶다고 빨리 언제 나오냐고 물어봐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원원 멤버들 다 너무 잘 돼서 좋은 곳에서 정말 우리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다. 얘들아 고마워 사랑해. 네 좋습니다. 자 이제 우리 팬분들 우리 바바애들에게도 네. 어 정말 데뷔 저는 데뷔를 또 한게 아니고 바바분들이 또 시켜준 거기 때문에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앨범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만큼 제가 또 많이 보답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바발들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자 이번 주말에 바발들과 또 즐거운 자리가 있죠? 네네. 맞아요. 팬미팅입니다. 네. 맞습니다. 또 1분만에 매진이 됐어요. 맞아요. 네. 아 대단합니다. 또 7개 나라 월드 투어 네. 또 지금 개입 중인데 네.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정말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인더레인 처음으로 들려드렸는데 도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아까 지성군이 네. 지성이면 감성이다. 네. 지성이면 감성이다. 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. 정말요. 항상 만나면 느낀건데 지성이면 감성이다. 지성이면 인성이죠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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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자 지성군. 꼬끼와 꼬끼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표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